3,4,4 procure. 3,4,3,4. 남편이 가능해진다고 생각 Searching 그럼 얘가 발달이 안 돼 물론 꺼는 거는 발달이 되겠지 근데 제가 말하는 손목 발달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그립은 손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오른쪽으로 온다 그러면 손목이 순간적으로 젖혀져서 면이 만들어져야 돼요 젖혀져서 지금 뭘로 만들어요? 손목으로 만들잖아요 또 왼쪽으로 온다 또 손목 젖히고 젖히면서 그립 만들어지고 또 아래로 온다 또 손목 열리고 왼쪽으로 온다 또 손목 뒤로 젖혀지고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손목으로 인해서 면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립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임팩트 전의 그런 과정들이 자꾸 나와야 돼 그래야지 손목이 발달하려 그립 전환이 빨라지고 랠리가 빨라질 때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우리는 지금 손목 발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꺾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발달을 안 하지 왼쪽으로 와서 또 어떻게 하겠어 또 뭐 이렇게 친다거나 또 그러겠지? 어... 그럼 이거는 봐봐요 애초부터 그립을 자꾸 돌리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손목을 꺾으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애초부터 그립을 돌리는 사람은 이미 면이 만들어져 있어 이미 이미 봐봐요 넘어갈 때 지금 꺾는 거 말고 넘어갈 때 지금 손목이 반응 하나 봐봐 반응이 안 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 넘어갈 때 반응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이대로만 간다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왼쪽으로만 칠 거야 딱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립이 전환되고 넘어갈 때 손목이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쵸? 안 한다고 마찬가지로 수비하는데 딱 이러고 있어 그 사람 손목이 반응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? 아 수비하니까 딱 빼고리 잡고 있어야지 그럼 얘가 발달을 할까 안 할까? 안 하지 그래서 그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지금 준비 그립에서 순간적으로 왼쪽으로는 지금 손목이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손목이 써지는 건 그 나중 문제라고 못 써질 수도 있는 거고 반응을 했는데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손목이 먼저 반응을 했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?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반응을 했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 반응을 했는데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볼이 낫거나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손목 발달이라는 게 이게 자꾸 면적이 만들어지고 얘가 자꾸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립을 어느 정도 돌려서 면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스윙이 진입되는 과정에서 얘가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얘가 역할을 안 해 얘가 역할을 안 해 안 하잖아 그쵸? 얘가 자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야지 얘가 자꾸 그립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을 할 수 있어 빠른 랠리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타점이 앞에 있으면 또 손목이 열리면서 그립 핸들링이 또 어디에? 많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타점이 앞에 있다 다 이 손목이 먼저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비도 마찬가지고 아래로 오면 손목이 먼저 반응하면서 먼저 그죠? 먼저 반응하면서 그립이 바뀌면서 수윙이 들어가는 거고 얘가 발달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지 세팅하고 만들어 오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거기서만 꺾으려고 하면 뭐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? 그래서 그립 전환은 뭘로 해야 된다?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젖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립이 자꾸 바뀌고 타점이 앞에 있으면 좀 그립이 좀 더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옆쪽에 있으면 좀 그립 핸들링이 좀 덜 바뀌어도 되고 면이 나오니까 그러한 상황을 자꾸 손목과 그립이 자꾸 병행이 되면서 자꾸 전환이 되는 연습을 해야 돼 이해됐죠? 그래서 오늘부터 젓가락질 뭘로 해야 돼? 손목으로 해야지 자꾸 세팅해놓고 치면 안 되지 세팅해놓고 치고 세팅해놓고 치고 왼쪽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 세팅해놓고 이렇게 치고 있었을 거야 성장 못한다 이거지 손목 꺾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해됐죠? 무슨 말인지 꼭 그렇게 해야 돼요? 감사합니다. covered by 영상이 given 썸式 영상이 given 다έiende god 먹는 핸드 시청 시청 אנחנ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